뿌! 여긴 천국 뿌! 양갈래, 마누절날 생일이었는데 생일파티 못했지? 아! 어떻게 아셨어요? 다 마누절 거짓말인 줄 알고 파티에 한 명도 안 왔어요 뿌! 뿌! 그래서 오늘은 천국에서 생일파티를 해준다! 뿌! 천국에서 생일파티라니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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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주인공 얼굴은 빛나야 돼! 우와! 내가 반짝반짝 해줬어! 그리고 생일모자!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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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생일 케이크! 우와! 당근 케이크다! 나는 조금 토끼 토끼하니까 당근당근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냥 당근당근은 안좋아하고 당근당근 케이크는 너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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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우와! 소원 빌어야지! 다음 생일에는 애들을 믿고 제 생일에 제발 많이 해주세요! 뭐야! 여긴 지옥이잖아! 그래! 지옥이다! 오늘 지옥에서 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생일파티! 나 생일 아닌데? 내 생일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지금은 지옥에서 생일파티를 해줄거야! 준비해! 뭘 준비하라는 거지? 내 생일은 아직 멀었는데? 내 생일은 9월인데? 내 생일은 9월인데? 이게 설마 생일 케이크? 먹다 남은걸 준다고? 너무한거 아니야? 생일 축하합니다 왜 그렇게 노래를 무섭게 불러요 슬프게 생일 축하합니다 그럴거면 축하하지마! 박학생이 지옥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왜 이렇게 슬픈거야! 내 소원은 다음번엔 지옥에 안오는거? 이루어져라? 땡! 그 소원은 절대 안 이루어지지 뭐라구요? 지옥에서 비는 소원은 안 이루어져 뭐야! 지옥 생일파티! 천하리 해주지마! 우와! 치킨이다! 천국 생일파티 때는 치킨을 주네 와! 신난다! 뿌이 뿌이 뿌이! 치킨에 소스를 묻혀서 이러면 양념치킨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음! 생일은 역시 치킨이지 뿌! 맛있겠죠거? 잠깐만! 악마님! 천국은 치킨이 나오는데 저는 뭐 없어요? 뭐 없냐고? 뭐 있지? 수구수구수굴러 마스마스레이 뭐야 무서워? 치킨이잖아? 뭐야 치킨 딱 한 조각 주잖아? 치사해! 아! 뭐야 이거! 아우 이빨! 이거 치킨이 아니라 치킨 모양이잖아! 와! 요즘은 딸기가 철인데 딸기 먹고 싶다! 뿌! 우와! 딸기다! 내가 딸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딸기가 진짜 나았어! 뿌! 딸기 너무 예쁘다! 뭐라고 뿌! 딸기가 나 닮았다고! 뿌! 예전에는 그 별명이 기분 나빴지만 요즘 들어서는 특색이 있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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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오키님들도 딸기 좋아해요? 좋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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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 뿌! 너무 상큼하고 맛있잖아! 뿌! 우와! 천국은 최철 과일인 딸기가 나오는데 지옥은 뭐 안 나와? 뭐야 딸기잖아? 근데 왜 흰색이야 무서워! 섬뜩한 딸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새콤늘고 맛있잖아! 나 이런 딸기 처음 먹어봐! 귀 귀 귀 귀 귀 귀 귀 귀 천국에는 세 가지 선물이 있어! 우와! 세 가지 생선? 그 세 가지 선물을 다 줄 거야! 우와! 기대된다! 뭘까? 우선 첫 번째! 짜잔! 뭘까요? 뿌! 뿌! 어? 이거 뭐야? 이거는 비눗방울 디게? 맞아! 해봐!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우와! 신기하기듯 뿌! 눌러봐야지! 오! 오! 신난다! 우와! 신기하다! 오! 자세히 보니까 이 안에 연기가 들어있어! 터틀면 연기가 나온다! 뿌! 응! 맞아! 연기가 들어있어! 어때? 신기하지? 우와! 너무 신기하다! 나중에 엄마, 아빠랑 공원 갈 때 쓰면 재밌겠다! 뿌! 지옥에서도 세 가지 선물이 있어! 세 가지 선물이라니! 기대된다! 우와! 뿌! 뿌! 풍선 재밌겠잖아! 내가 풀어볼게! 아... 절대 안 불려! 아... 절대 안 불리잖아! 아... 어지러워! 아... 너무 부럽다! 이걸로 뭐 만들어볼까?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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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관이다! 아하! 재밌잖아! 다음은 뭐가 만들어지는지 봐! 궁금하지? 하하하! 하하하! 짜잔! 이건 컴이다! 컴! 멋지지? 요요요요요요! 이번엔 이건 뭔줄 알아? 하하하! 이대대봐! 하하하! 하하하! 강아지다! 강아지! 나 잘하지! 잘만들지? 하하하! 천국의 두 번째 선물! 자! 우와! 이게 뭐야 뿌! 너무 재밌겠다! 우와! 우와! 누르니까 안에! 인어공주가 있었뿌! 예쁘다! 지옥의 두 번째 선물! 하! 소라껍질! 신기하다! 바다소리가 난다고? 맞아! 여기서 누가 바다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들어볼까? 어? 안 나는데? 나만 안 나? 뭐야! 설명서에 분명히 속았지? 뭐야! 나 속았잖아! 날 약올리고 있잖아! 뭐야! 여기 푸는게 있네! 물어봐야지! 하! 재밌다! 재밌다! 하! 저기요! 하! 천국의 마지막 선물! 그 세 번째는? 짠! 우와! 문어 말랑이! 우와! 우와! 느낌 너무 좋아! 히히히히! 문어야! 너 오늘 천국 와서 기분이 어떠니? 응! 나는 천국 와서 기분이가 너무 좋아! 아하하! 나들야! 나도 천국에서 생일 파티를 하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뿌! 우리 같이 천국 춤추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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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의 마지막 선물! 하! 이게 뭐야? 하! 하! 이건 뭐야? 이건 문어 아니에요? 아닌가? 쭈꾸미인가? 진짜 너무하는거 아니야? 천국에서는 말랑이 무너지고 나한테는 이렇게 진짜 쭈꾸미를 주는게 어딨어? 너무하잖아! 좋아! 좋아! 오늘도 신나게! 뭐가 좋아? 너만 좋지! 천국! 지옥 생일 파티! 대! 성공! 나한테 성공하냐! 아아아아앙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앙 저 하늘의 날처럼 순호운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 가요 지석이는 새처럼